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메뉴판 맛있겠다 여기 차시오팔 차시오팔은 국목목목목이네요 이번에는 우리는 하가오, 하가오랑 시우마이 꼭 홍콩에서 딤섬 먹을 때 꼭 먹어요 그리고는 타천 이거는 여기 중국어 없어요 잠깐만, 좀 익어야 돼요 와, 진짜 딤섬 다 왔어요 하가오, 시우마이 이거는 홍콩에서 딤섬 먹을 때 꼭 먹는 거에요 이거 콩봄 그래서 엑소 자판 이거는 진짜 엑소 소스 있는 먹은 거에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와타민 이거는 좀 호배균 이름이 호배균이에요 한국말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 차이 플립 슘임 담백 이거는 좀 매운 원턴이에요 차지오바오 그리고 이거 슈임 로 이거는 홍콩하는 하 이거 단 하 이거는 액터들 한국에서도 단 하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렌자로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사이즈 렌자 사진 똑같았어요 똑같은 사이즈 하가오 응 아니 내가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스틸와이 파이팅 고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홍보 언니네 그리고 이거 제가 한국에서 이거 진짜 꼭 먹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후추 새우 같이 후추 후추 만두 그리고 좀 약간 쫄깃쫄깃하고 반짝반짝 파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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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나 맛있어 모축 마다 사과 파삭 고춧 파삭 파삭 모추 파삭 잠시만요 아... 이거 샤넬쥔 샤넬쥔는 못래? 샤넬쥔는 못래? 너무 맛있어 샤넬쥔는 못래? 그리고 다시 넣어? 샤넬쥔는 못래? 먼저 국물 먹고 그 다음에는 우리 치킨 그거 갓 넣어놓은거에요 자른다? 자른다? 아 먼저 국물 먹고 그 다음은 치킨을 자를거에요 이거 오마만 드는 음식이 똑같아요 당시 국물인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코코넛 맛있어요 코코넛 맛이다 밥 와 우리 시키오는 홍콩 음식 다 왔어요 이거는 시우다이구 그래서 이거는 구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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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국 국물 다음에는 이거 던초육 던초육은 약간 시국 사라요 이거는 먹을 때는 홍콩이 또르라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아 가지볶음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홍콩에서 친구랑 같이 다 먹을 때 이거 시켰어요 이거는 진짜 부드러운 식감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엄청 맛있어요 엄마 어디야 엄마 어디야 와 이거는 엄마 만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대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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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는 우리 홍콩사람들 이거 뭘 먹을 때 이거 넣어요 약간 퀄퀄퀄퀄퀄 퀄퀄퀄퀄퀄퀄퀄퀄 음 음 너무 맛있어 뭐야 아 아 홀리굿 음 홀지고기 음 음 음 음 부드러운 돼지고 딱 맞아요 음 이거는 홍콩에서 못먹는 콜라레몬 레몬콜라 레몬콜라 아 아 이거는 전복구 이렇게 열었고 아 열심히 음 오레오시대는 고다 학생들 너무 초음 음 음 이거는 이거 SMASH 레몬 레몬은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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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 거기 그 그 친절한 홍콩 남산 카트 이거 지금 넓고 예 아 이렇게는... 치킨을 다 완전히 마스터키스 반찬! 중치다니라, 지금 3분 치다니라 이거 턴 초 룩 음~~ 내가 술이 너무 달라요 탈라요 그리고 아 이거는 파인애플도 넣고요 음~~ 이거랑 파파티 먹으면 진짜 대박 이걸로 국가만봐 그리고 아 이거 맛있어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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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겸치 때 항상 먹네 이거 가시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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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곳은 몇 개가 더 맛있어서 우리의 이상이 몇 개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롤잔이 너무 많은데 롤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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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좀 약간 상쾌한 느낌 근데 근데 쓰지 않아요 이거 완전 새 스타일이에요 치킨도 딱 맞아요 무도로운 치킨 이거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거 치킨은 치킨은 이거 마름 약간 마름맛은 매운 소스 똑같아요 맵지 않아요 근데 인생호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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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iterж이 fold꺼suppый Wrestle 맞u 계속 bro 먼저 하면사VS 누군가 developers rzecz b hum 남겨놓는 정신적 환경에 오는 중 한 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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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중 안녕 여러분 오늘 또 여기 홍콩 스타일 카페에 왔어요 이거 엄청 이거 나는 호호 엔티올 느낌 구니는 여기 여기 미니티 홍콩 스타일 미니티 시켰어요 이거는 동용 동용연 아 동인연 그리고 그리고는 홍콩의 미니티 스토킹 미니티 한 번 먹어볼까 제가 이거는 홍콩에서 자산헨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 그래서 먹고 아 동인연 동인연 음 음 음 음 음 약간 라테의 느낌 근데 커피맛 더 많이 나와요 음 음 음 음 근데 홍콩 사람들도 이렇게 아 며 아 며 며 며 아 음 음 엄청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아 와 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